미스터트롯 크리스천 장민호 그는 누구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스터트롯 장민호 트롯계의 BTS 장민호 22년 만에 뜬 장민호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 내일은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의 맛 장민호가 임영웅과 영탁 때문에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장민호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탁은 장민호가 인지도도 있기에 미스터트롯에 안 나온다고 하셨었는데 출연했다고 폭로한 것. 이에 장민호는 안 나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와 사실 제가 트롯계의 방탄소년단이라고 스스로 입방정을 떨었지 않나 입방정을 떨었는데 미스터트롯에 안 나가면 3개월을 쉬는 동안 임영웅 영탁이 저를 치고 나올 것 같았다.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 출연하게 됐다고 말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장민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퍼펙트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민호 그는 누구인가 1977년 7월 28일 나이 44세 1m 80cm 70kg 소속사 호 엔터테인먼트 뉘에라 프로젝트 종교 기독교 학력 당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석사 그룹 유비스 멤버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데뷔 1997년 유비스 1집 앨범 You Will Be With Us 그러나 앨범은 폭망했고 사장할 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기까지 했다. 유비스의 데뷔고이자 1집 타이틀곡인 별의 전설은 댄스곡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가사와 멜로디로 눈길을 끌었고 가위순위 프로그램에서 꽤 높은 순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획사에서 나온 아이돌 그룹의 맞서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유비스는 1998년 2집 타이틀곡 특급작전으로 활동한 후 주목받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당시 유비스가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는 장민호를 비롯한 멤버들이 소속사의 횡포를 못 이겨 활동을 포기한 이유도 있습니다. 소속사는 20대 초반의 어린 멤버들에게 폭언과 욕설에 폭행까지 횡포를 일삼았는데요. 이에 대해 장민호는 이를 봐주는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많이 힘들게 했다. 사실 맞기도 많이 맞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기도 했다라며 당시를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표현했지요. 실제로 폭언과 폭행에 감금까지 당했다는 유비스의 멤버들은 2집 활동 이후 뿔뿔이 흩어졌고 장민호 역시 가수 활동을 접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연예계 활동이다 보니 가족들에게 힘든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했고 가수에 대한 미련은 있었지만 이렇게 살 거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연예계를 떠난 것이지요. 장민호는 과거 아이돌 그룹 유비스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비스 활동 당시 일화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출연한 KBS 해피투게더4에서 유비스 활동 당시 민머리로 참여한 껌 CF가 화제가 됐으나 민머리 이미지가 각인돼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S 내 인생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해 유비스 활동 당시 매니지먼트사의 횡포로 원치 않는 활동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이후 생계를 위해 수영강사로 활동하던 중에도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해보자는 권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후 2004년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대뷰했지만 또 망했고 2집을 준비하던 2007년 장민호는 영장을 받고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가수의 꿈을 접어야겠구나 생각한 장민호는 군체대회 외국항공사 스티어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 트로트 가수로 전행하며 사랑의 누나라는 곡을 냈지만 또 망했다. 이후 KBS 내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했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시청률 폭망으로 망했다. 이후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를 발표하며 인기 트로트 가수에 등극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다. 드디어 미스터 트롯으로 떴다. 정말 미스터 트롯에 안 나왔으면 후회했을 거라 고백한 장민호. 한때 중도 하차까지 고려했던 장민호. 미스터 트롯 탑6. 크리천 장민호님께 꽃길이 열리길. 광고계의 블루칩이 되다. 일동 후디스 하이뮨. 정동원과 함께 삼성 화재. 광양 동문 굿모닝 힐 마음시티. 영탁 이찬원과 함께 미스터 피자. 세라덤 리포아란 앰플 세럼. 대성 셀틱 보일러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를 제안받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장민호 맨즈 헬스 커버 장식.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맨즈 헬스 코리아 시어로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장민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모습과 남자 장민호의 모습 두가지 컨셉트로 나눠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남다른 수트핏으로 턱시도 등의 포멀 외우를 입고 밴드 컨셉트의 클래식한 화보를 멋지게 소화해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TV만 틀면 나온다. 뽕송아 학단. 사랑의 콜센터. 히든 싱어. 부루의 명곡. 드라마 바람과 구름과 비. 아는 형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 심지어 채널만 돌리면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장민호와 컴패션. 차임표와 시네라. 한편 불과 몇 달 전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하기 전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빠듯한 삶 때문에 연애와 결혼 모두를 포기했었다는 장민호는 이제서야 결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장민호와 새아들. 하지만 미혼이로 알려진 장민호에게는 이미 3명의 귀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가 사랑을 듬뿍 쏟고 있다는 아이들은 필리핀과 태국에 있는 3명의 후원 아동입니다. 장민호는 앞서 2006년부터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과 인연을 맺고 현재는 컴패션 밴드로 활동하며 각종 봉사와 재능 기부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평소 180cm의 키와 건강미 넘치는 문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등 남성스러운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핸드폰 요금 낼 돈이 빠듯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봉사와 후원을 이어가는 배포와 대비 24년차에도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오디션 프로에 도전하는 용기야말로 장민호의 상남자 매력이 빛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한 용량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민호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스 크리스토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튜비였습니다. 크리스찬 튜비였습니다.